오늘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니콘과 함께 출사를 떠날 주인공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트래디원. 안녕하세요. 좀 피곤해 보이는데 사실 좀.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2시간이나 잡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요. 2시간이나 잡습니다. 이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좀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죠? 그러면 어떻게 팀을 좀 나눌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서 있는 대로? 이렇게 나누죠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을 선택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하죠.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시혜는 우리 안 작가님. 약간 센틴.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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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좀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제일 잘 찍어. fluent. 뭐예요? L은 뭐죠? 오. K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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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KJ. K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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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B, Y, L, L, L. 받으셨잖아요. 네. 모르는데? DSLR 중에 S와 L은 뭐죠? 자, 아시는 분 정답 외쳐주세요. S와 L. 야, 저쪽은 우리 팀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에요. 자, R은 렌즈입니다. R은 렌즈입니다. 아, 닉슬레틱이요? 네. 아, S, S 까요? 어? 제가 질승. 아우, 개구 좋잖아요. S는 S. S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S는? S. S. 시스템. 시스템? 너는? 아닙니다.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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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비슷하다. 어? 진짜요? 어, 그렇죠. 원, 투. 네, 세컨이었죠. 나는 초세컨드. 쟤 그게 반칙이에요. First. 아니야. 아니, 언니 S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남자친구 있어? 어? 그럼? 그럼 뭐죠? No. 어? 싱글? 이렇게 둘이 숨을. 싱글! 싱글! 아, 정답! 정답, 정답. 싱글! 뭐야, 뭐야? 손을 들고 있었고, 정답은 보미가 먼저 했어. 정답! 아니, 싱글! 싱글 정답! 아니야! 네, 먼저 정답을 외쳤기 때문에. 근데 L은 제가 맞췄잖아요. L은 내가 맞췄어요. 여기서. 한 문제를 더 내겠습니다. 한 설문 기관에서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학생들이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취하는 포즈는 다음 중 몇 번일까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찍는 포즈. 1번은 뿌잉뿌잉. 뿌잉뿌잉. 민지 한번 뿌잉뿌잉 한 번 해줘요. 오!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민지가? 민지가? 아니, 애교를 항상 부리거든요. 네. 하여튼 오늘 마지막으로. 뿌잉뿌잉. 마지막으로. 뿌잉뿌잉. 1번이 뿌잉뿌잉. 2번이 깡총깡총.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보기 내기에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번이 뿌잉뿌잉. 2번이 깡총깡. 이거 내가 벌칙인데? 자, 3번이. 어머나. 이거? 어, 어머나. 아, 그거, 그거. 3번!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어때요? 빛이 다 같지? 하나, 둘, 셋. 어머나? 하나, 둘, 셋. 어머나? 정답! 내가 제일 잘 찍어. 내가 제일 잘 찍어. 고고고고. 우리 이거예요? 우리 이거예요? 우리 이거예요? 예쁘게, 뒷자리에. 뒷자리에? 네. 우와. 어떻게 타게요? 어떻게 타? 어떻게 타? 왜 안 돼? 이걸 열어서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 빠져나? ㅋㅋㅋㅋ 차렷 아나 2차가 더 걸린다 뭐라고? 2차가 더 걸린다 대신 우리가 굉장히 신날 첨수가 늦은 2차가 더 걸렸다 2차가 더 걸린다 2차가 더 걸린다 양 팀에게 미션을 지금부터, 첫 번째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미니지. 안에 내용은 같아요. 지금 봐도 되나요? 네, 보세요. 짠. 뭐지? 여기 쓰여 있는데요?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독새끼. 이거 뭐예요? 살 뭐 이런 거. 살인가가 아닌가? 여기 근데 뭐 팔아요, 또? 물고기. 농산물도 있고, 다 있었다 여기. 생선 같아 이게. 그래도 생선이 있을 것 같아. 저 박범 아니에요. 저 씨엘이에요. 씨엘이에요! 아저씨! 와, 저거 먹고 싶어. 뭐야, 뭐야. 먹고 싶어? 어떤 거? 나는 이 소시지. 소시지. 저도 소시지 먹을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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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불미왕을 찾으려면 불미왕이 뭐예요는 안 되는데 불미왕 어디 있어요는 되는 거죠? 어, 그건 가능해요. 그렇네. 불미왕. 불미왕 있으세요? 불미왕? 두가시. 두가시 있으세요? 독새끼. 독새끼 쟤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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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반칙이나 아무도 가야되는데? 반칙이 반칙이 그럼 내가 안 봐봤어요 아유 진짜 뭐해요? 그런 거 안했어요 아 더이상 여기서는 우리한테 와야지 이미 알았는데 어떡해 저쪽으로 빨리 가야겠다 여기 동물도 팔아 두 가시 있어요? 보통 두 가시 꺼졌나봐 꺼졌어 모르죠 저는 감자는? 감자가 감자야? 다 끝났어 오 끝났어 안녕 여기 있다 내가 찍을래 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굴미왕 어 찬스 배웠네 니가 찬스 2개 중에서 하나 뽑아 보자 보자 검색어 연간검색어 그게 뭐야? 불미왕 불미왕의 영광을 먹자고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 담금질? 그럼 야채지 않을까? 뭘 담그고? 담금질이 쇠를 뜨겁게 해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다가 찬물에 담으려 아 칼 뭐 이런 거 아니야? 칼인가 봐 칼인가 봐 아닌가? 그런 거 봐 네 저희 한번 가봐요 저희 가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미왕 있으세요? 불미왕이요? 왕 불미왕? 누가 왕이야 왕 불미왕 대장장에는 있어요 어? 칼이 칼 아니에요 불미왕? 불미왕 불미왕을 대장장에다 먹었거든요 오 여기가 있는거 이거 이거 찍어 찍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불이랑 같이 불미왕 여행 왜 오는데로 왜 오는데로 왜 오는데로 불미왕 불미왕 저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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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인거 같아 아 저거 다시 찍어야 돼 오 멋있다 되게 제가 갔어 이상해 그러니까 저 양태 아 저기 저거 있어 강생이 강생이 저거 아니에요 저거 강생이 저거 아니에요 저거 강생이 저거 강아지 저거 있죠 강생이 저거 아니 저거 뒤에 강아지 있어요 트럭에 트럭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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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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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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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게임의 여왕 우와 찍었어 찍을게 하나, 둘, 셋 두가시 있으세요? 두가시 죄송합니다. 두가시. 뭐? 서방 낚시라는데요? 서방 낚시라는데요? 서방 낚시 서방 낚시 아, 부부를 찾자. 부부가 잖고 있나? 부부 부부, 부부님, 부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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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부부가 아닌가봐 그럼 그러게요 어,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어디? 부부세요? 부부 부부세요, 부부? 네 부부 한 번만 찍어도 돼요? 네, 부부 한 번만 볼에다 뽀뽀하는 거 한 번만 그건 안 돼요? 네 한 번만 어깨동무 어깨동무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셋 원 하나, 둘, 셋, 셋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미션 커피! 저희 다 끝났어요 끝난 지 오래됐어요 저쪽은 아예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뭘 다 찍었는지 하나는 하나는 아예 없어서 없대요 이 장터에 뭘 가본거죠 노력이 부족한거지 있는데 이게 뭐니? 쟤인데 귀가 기네요 이게 고구마예요 잠깐만 여기 가서 쩌 정답! 여자사람돌 문제는 아니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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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